안녕하세요. 백마와 맥 1. 응수하는 방법 첫번째 수업입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가, 나, 다, 주. 흙의 올바른 응수는 어디일까요? 이런 모양에서 어디를 먼저 떠야 될까요? 달아나는 방법, 반수치는 방법, 그리고 이 돌을 잡는 폐가 있겠죠? 지금은 바로 가로 이곳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어요. 지금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흙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이곳은 약점이 아니죠. 이곳에 넣으면 잡히니까 여긴 두면 안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뜨는 것도 되지 않겠죠. 지금은 호랑이 모양, 호구, 바로 이렇게 나로 뜨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수가 되어 있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바둑을 배우는 경우 아이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다로나 가로, 단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내 돌을 살려와야 되겠죠. 이 돌을 잊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쪽을 떠야 될까요? 가로 뜨는 방법과 다로 뜨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답은 가로 뚝니다. 다로 뚜면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막으면. 이곳은 다 흙집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가로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뜨면 100이 다로 뜨고요.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수치면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지금은 바로 다로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나다 중에 한번 선택해 볼까요? 지금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처음 바둑 배우는 친구들은 나로 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다로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다가 정답인데요. 다로 뜨야 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가로 뜨게 되면 단수를 쳤을 때 다로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버리니까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단 손해고요. 다로 만약에 뚜면 저쳐도 막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바로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고 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어주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으로서는 단수라고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도를 잡으면 해결이 되죠. 그래서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나다 중에 어디든 곳을 떠야 될까요? 일단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됩니다. 나로 뜨셔야지 정답이 돼요. 지금 선택은 안 됩니까? 단수죠. 부차 막히가 되어 있는 곳에서 단수 친 겁니다. 그럼 일단 내 도를 살려놓고 봐야죠.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되겠죠. 지금도 이렇게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단수예요. 서로 단수. 이럴 때는 먼저 잡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도를 잡아야 되죠. 잡으려면 바로 나가 정답이 되겠죠. 지금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연결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도를 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 도를 잡으시면 돼요. 이럴 때는 나로 이 도를 잡으시면 돼요. 지금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연결을 해와야 되겠죠. 끊기면 손해니까 바로 이곳을 떠야 되겠습니다. 바로 뜨면 정답이 되겠죠. 지금도 가로 끊으면 내 도를 먼저 죽죠. 이럴 때는 뭡니까? 내 돌부터 연결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연결을 하고 가를 노려야 되죠. 연결하면 물론 100도 연결하겠죠. 이곳을. 지금도 서로 단수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는 달아나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먼저 잡으라고 했습니다. 가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끊자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로 막으면 되죠. 이곳은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끊겼죠. 이 선으로 가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쳐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단수 이럴 때 잡혀버리죠. 이렇게 잡혀버린다는 거. 그래서 곤란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로 가만히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가가 됩니다. 밀었습니다. 밀면 처음에는 막 막게 되는데요. 막으면 안 되죠. 지금은 가로 뻗는 것이 좋은데요. 이럴 때 밀었을 때 2선에 밀면요. 가로 이렇게 뻗어주면 됩니다. 나로 또 밀면 그냥 뻗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단수 이럴 때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밀면 2선에 밀었죠. 상대방이 그러면 3선으로 뻗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상대방이 밀었어요. 밀었을 때 이렇게 무심코 막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막으면 단수 이럴 때 단수. 안 되겠죠. 그래서 밀었을 때 상대방이 밀면 4선에서 밀었습니다. 그냥 뻗어주면 돼요. 이렇게 나로 가만히 뻗어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나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떠야 됩니까? 이도를 잡아야 됩니다. 이도를 잡기 위해서는 다가 정답이죠. 다로 이렇게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로 나가더라도 막으면 이도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럴 때는 이렇게 다로 뜨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마와 맥1 응수하는 방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